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들아! 뭐야? 이모와 아버지 저희집 게임 뒤져 개 인형 삼촌 삼촌이랑 같이 다 있어 둘 다 삼촌 나 개 네 찌랑 동대 안했어 삼촌이 있었어? 네 한 번 안다가 있어 내가 왜 이렇게 말 안하고 삼촌 삼촌이잖아 삼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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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부인이고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지팡이 어디 갔어요? 삼촌이 삼촌이 저희 아버지 아버지고요 이 다음에 저희 어머니 삼촌 그리고 저희 집에 저희 집게 삼촌이 삼촌이 다 삼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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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 삼촌 신나게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옆에서 한숨 동네 친구군요 그 옆에서 한숨 동네 친구군요 삼촌 무상촌 무상촌 무상가 삼촌 어디갔어요 대변하게 제 좌석은 일어났는데 그 뒤에도 네 10명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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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 촬영 나온다고 해서 동네 아이돌 중요 동네 아이돌 중요 엄마한테 티비 나온다고 나 티비 나온다 어디서 나요 동네 아이돌